괜찮겠냐? 뭐가? 니가 자고 없이 어떡하려고. 어떡해? 이거 도로 내려? 아, 아니야. 혹시 밤새 마음 바뀌면 연락해요. 내게 상가 가격을 다시 팔 테니까. 아니에요. 빨리 하고 가세요. 가라 그래 대단한 놈. 마리우쇼 군대집 한창 때 인형 그렇게 보내면 재능이고 나발 입고 어딨어? 인생 그렇게 꼬이는 애들은 어차피 안 돼. 그래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